심사 결과가 두 분이 챔피언에 두 명이 나왔어요. 그럼 두 명이 나오면 우리 회사는 안 돼요. 한 명만 보내야 되거든요. 외국을.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둘이? 가위바위라예요? 어떻게? 제가 다시 한 번만 뽑아야 된다고 합니다. 선생님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심사위원들 표 드렸잖아요. 그거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식사 끝나고 나서 행사 끝나고 나면 작품이 아닌 노래를 도인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작품 설명회를 한 번 하시고 저희가 3분 때 작품에다가 티켓을 많이 받는 분이 최고 그라프를 해야 되는 거 서로 인정하나요?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어떤가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드린다는 거죠. 챔피언을 줘야 된다.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 가위바위보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되고요. 혹시 작품을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네. 좀 빨리 갖고 오세요. 네. 빨리. 작품. 네. 2분 내에. 제가 공연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려면 힘드니까 근처에서 일어서서 숫자를 세서 많이 나오는 팀에게 최고의 그라운프리 대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만을 뽑을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리로 오세요. 회장님. 잠깐만요. 양쪽으로 서주세요. 이리로 오시고 트로피를 중간에 서고 양쪽으로 양쪽으로 서주세요. 서주세요. 서주시고요. 여러분들 작품을 잘 보십시오. 작품을 보시고 일어서서 결정하는데 이 친구들이 우리 서서 직접 이걸 보면 또 서운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작품을 보시고 나서 일단 내려놓고 뒤로 돌아서 일어서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품 보시고 심사위원들은 모두 다 이 앞으로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직결해 주십시오. 심사위원들 다 네. 심사위원들 다 앞쪽으로 서주세요. 네. 심사위원들 다 네. 심사위원들 다 네. 직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위원분들 심사위원장과 감독위원장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쪽으로 다 나오세요. 네. 심사위원분들 아까 너무 고민 고민하셨는데 다시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최고 드라운프리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소리되면 안 되고 자. 자세히 보시고요. 자신의 작품에서 1분간 네.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작품은요. 겨울에 만드는 여신을 대표하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제작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에 만드는 여신을 형상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겨울의 여신을 형상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우리 동민이의 장도 여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보고 있군요. 아 이제 청소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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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자세히 보시고 있습니다. 와. 오늘 중에 굉장히 회오리 치는 듯한 블루 아이리스 같은 느낌인데요. 어떤. 본인이 최고 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창피하고. 아 창피하다는 거죠? 왜냐면 친구가 이 작품보다 못해서 창피하다는 거죠? 그렇게 조심하자. 자랑 한마디. 창피하다고 하지 말고 자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비스트도. 저는 바다와 조화를 어울리기 위해서 만든 수곡과 화장을 깔맞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긴장해서 입을 덜 덜 덜 달고 있지만 어쨌든 바다와 함께 우주의 조화를 이룬다고 합니다. 일단 장품을 내려놓으세요. 장품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두 분은 뒤로 돌아! 얼굴보고 결정하지 마세요. 여성원장님들은. 다 보이지만 두 분은 눈을 감고 계세요. 눈을 감고 계시고 우리 심사위원들 잠깐 앉아주세요. 처음부터 다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우리 이렇게 보라색으로 형상했던 우리 친구 손들고 계세요. 이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은 만약에 투표하고 싶다. 한 번만 일어서시면 됩니다. 일어서세요. 하나, 둘, 다시 앉아주시고요. 자, 이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는 시절에 한번 일어져주세요. 네. 네. 봉민혜자 일어설까 말까 돌파다. 하나, 둘, 셋, 넷. 한 점차입니다. 한 점차! 한 점차로. 자, 우리 선수가 그랑프리입니다. 네. 네. 그랑프리. 네. 자, 그랑프리 들고 그리고 일단 우리 심사위원들 이 친구를 뽑은 친구들하고 올라오세요. 아닌 분들은 내려가고. 차피언. 뽑은 친구들하고 올라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김용재 분이. 김용재 그랑프리입니다. 네. 아니 아까 안 찍었던 분들 왜 올라오세요? 네. 이 친구 찍었던 분만. 네. 기념사연 찍겠습니다. 네. 빨리 기념 촬영하고. 빨리 찍겠습니다. 빨리. 네. 바로 이어서 네. 공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빨리. 네. 스마트폰 뒤로 나오세요. 뒤에서 찍으세요 스마트폰. 자, 하나, 둘, 셋. 그랑프리. 한 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그랑프리.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VIP. 우리 또 될 것 같은 반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15억 인구에 마음을 잡은 대한민국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있죠? 인터테인먼트 있죠? 인터테인먼트에 진영아 우리 회장님 계시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돌